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3구 3쿠션과 4구 당구 경기의 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경기 규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당구 규칙은 대한당구연맹에 따른 경기 규칙을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당구대회의 일반적인 게임 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룰을 설명하기 전에 당구대 위에서의 위치와 관련된 용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는 헤드 스팟, 센터 스팟, 푸트 스팟, 그리고 사이드 스팟 이렇게 4개의 스팟입니다. 당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정하는 뱅킹을 하게 되는데요. 노란 공과 하얀 공을 각각 헤드 스티링 위에 놓고 푸트 레일을 향해서 쳐서 헤드 레일에 가까이 붙인 사람이 초구를 가져갈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뱅킹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상대 선수에게 초구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뱅킹을 다시 합니다. 뱅킹에서 공이 굴러가는 도중에 빨간 공을 건드리거나 상대 선수의 공과 부딪혔다면 중간 지점을 나타내는 롱 스트링을 넘어간 선수가 뱅킹에서 지게 됩니다. 쓰리쿠션에서 초구 공격자는 반드시 흰 공으로 경기를 해야 하고 빨간 공을 먼저 맞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흰 공의 위치는 노란 공의 왼쪽 사이드 스팟이나 오른쪽 사이드 스팟 중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4구 경기를 할 때의 초구 배치입니다. 정식 시합에서는 뱅킹으로 선공을 결정하지만 친구들과의 친선 게임에서 보통은 하점자가 먼저 초구를 치게 되므로 노란 공을 1번 위치로 뺐다가 흰 공으로 초구를 친 다음에 노란 공이 있어야 할 위치에 놓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번째 레일과 목적구를 동시에 맞히면 투쿠션까지만 인정되어서요. 쓰리쿠션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쓰리쿠션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쳐야 할 공과 다른 공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재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이 당구대 밖으로 튀어나갔을 경우에도 재배치를 하는데요. 재배치할 때 어디다 놔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만 재배치할 때의 기준은 지금 공격해야 할 선수의 공이라면 헤드 스팟 다음에 공격할 선수의 공이라면 센터 스팟 빨간 공은 푸트 스팟 이렇게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보통 당구에서 공을 치다가 튀어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의 공이 튀어나가면서 공격권이 넘어오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 선수의 공이 튀어나갔으므로 센터 스팟에 배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튀어나가면 무조건 중앙 센터 스팟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격자의 공이냐 다음 공격할 사람의 공이냐에 따라서 헤드 스팟 센터 스팟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센터 스팟에 공교롭게도 빨간 공이나 다른 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 있다면 빨간 공이 원래 가야 할 곳 즉 푸트 스팟이죠. 여기에 상대 선수의 공인 노란 공을 배치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파울에는 공을 건드리거나 투터치 하거나 밖으로 튀어나가는 등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울을 하게 되면 공격권이 상대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친구들과 친선 게임을 칠 때 초크를 이용해서 목표 지점을 표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정식 시합에서는 이런 행위는 파울이 됩니다. 친선 게임에서는 타임 파울이라는 것이 없지만 정식 시합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치지 않는 타임 파울을 범했을 경우에는 공격권을 넘겨받은 상대 선수는 초구 배치에서 치게 되는 것이 조금 색다른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구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